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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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예 뭐 2 아 2 어 거 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옆으로 가야됩니다 우리가 옆으로 가서 해도 될까? 그럼 저 옆으로 가도 되겠네 으쌰 됐고 그렇지 여기에도 여기에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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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간에는 큰 거를 좀 달아야 되나? 이 중간에는 큰 거를 좀 달아야 되나? 가만히 해 예 2개를 할까 공경아 마음이 어때? 좋아? 공부하고 있거라 너가 어디서? 어? 컨디션이 안 좋으면 먹을 거를 좀 챙겨 먹어야 안 되겠어? 이제 요런 거에 고추장에 묻혀 먹으려고요 하고 오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싹 다 싹 다 해갖고요 여름에 수제비도 해 먹고 하는 화덕을 하나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를 지금 만들 건데 요것이 달맞이에요 달맞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따 있잖아요 달맞이 이유 저는 요걸로 차를 만들 거예요 달맞이 제가 정신을 좀 차려주시나요? 네 정신을 차리나요? 쓴마귀 이 엉겅키에요? 엉겅키 엉겅키입니다 요거는 요거 약초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아우 비온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차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의지가이 해라 달맞이 달맞이에요 달맞이 어디 갔다 갔어 어디 갔다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왜 뽀뽀가 너 또 시작이야 앉아있어 팔에 힘을 빼줘야지 놓고 가라 동달이 다리로도 말없이 살라고 아이고 무겁다 야 너는 이제 아무 하루가 달라 무게가 팔뚝에다 앵겨붙으면 얼마나 무거운줄 알아? 그건 왜? 동달이 또 왜 물고 가노? 짜수껴고 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쉬자 아 아 아 좀 쉬자 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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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숨이 좀 쉬자 숨을 좀 쉬고 싶다 숨이 좀 쉬자 숨을 좀 쉬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황이 지금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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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곤이 이 상태가 지금... 참... 가근도 아이다? 지쳤나? 다 했어? 일은 다인 거야?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거야? 아주 코가... 코하고 뭐... 개판 났는데? 녹아도 삭노가도 안 한 얼굴이네. 얼굴이고 뭐고. 개판인데? 지켜봐 줄게. 한 번 해봐라. 해봐. 내가 맨날 그... 흙 파는 거야. 너 그런 거만 봤구나. 뭐... 욕... 좀... 욕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런데 내가 파주면 안 되죠. 내가 개입하면 안 될 일이 이거는. 지가 구멍을 거의 다 팠는데 지금까지. 내가 파주면 되니까. 열심히 해라. 너는 나중에 우리 밥 깔아도 되겠다. 너 웬만하면 밥 깔겠네. 농부의 강아지는 달라야 돼. 확실히. 그럼 몸 아끼고 그럼 못 써. 언제 쓰니 몸 아끼더나. 끝까지 죽으면 썩을 몸인데. 그거를 아낄 필요 있어? 나중에 또 한 번도 쉬었다 또 해라. 폐잔병의 모습은 이런 거다. 그래.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. 그거를 네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. 폐경아. 포기하지 않는 정신. 그런 건 네가 배워야 되는 거란다. 뭐야. 더덕. 더덕이에요. 더덕. 감사합니다.